예 여러분들에게 좀 심층 분석을 하나를 좀 하나 해 드릴께요 옛날에 한번 했던 얘기인데요 음 쟤네들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요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 이라고 생각할 거 생각해요 저는 조국만큼 힘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하늘나라로 보내셨고 가장 아끼는 조국이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남탓을 하지 않아요 성격이 나 때문에 조국 장관이 저렇게 지금 안 당해도 될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무책임한 분 아니에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간에 가장 괴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분명히 조국 장관은 많은 대화를 나눴을 테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이 저렇게 당한 만큼 반드시 대통령의 시간이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거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 제가 늘 말로만 하는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저런 얘기 많이 듣죠 친일 독재 100년의 카르텔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근데 왜 쟤네들이 유독 조국 장관에게 저렇게 모질게 언론과 검찰이 그럴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가난한 정치인 잘 들어보세요 조국은 누구와 뭐라 그래도 강남 좌파죠 그쵸 스스로가 강남 좌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저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강남 좌파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의 선거 공학적으로 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놈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 51대 49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야 우리나라는 어차피 누가 나와도 진보와 보수로 갈린다에요 그쵸 진보와 보수로 갈린다 강남 좌파의 뜻이 뭐에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강남 좌파의 정의는 강남에 살면서 부를 누리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들이죠 강남에 근데 좌파에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에요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좌파가 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잘 살만서도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더 멋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경우에는 자기네 지지층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강남에 살고 돈 많고 정의로운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살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고 그러면 너희들은 원래 그렇게 정의나 외치고 못 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야당해 너희들은 그러니까 진보야 라고 하는데 배울 만큼 배웠고 갖고 돈이 있을 만큼 있고 그런 대한민국의 너무나 이분법적인 논조가 깨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렇죠?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러면 민주 진보진영 잘 살고 강남에 살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보수 세력 이 공식이 깨지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왜? 얘네들이 그러면 텃밭이 없어지니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손혜원을 공격하는 것이고 잘 봐요 왜 저들이 손혜원을 공격했을 것 같아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과 언론이 볼 때 손혜원과 조국이 갖고 있는 스펙과 명성과 권력은요 자유한국당 편에 서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저런 사람들이 점점점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내고 정의를 외치는 순간 쟤네들의 점점점 스펙트럼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혜원이 공격당하고 조국이 공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네들은 늘 강남이 표부하시고 잘 살고 부위층들은 자기를 지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점 잘 사는 사람들이 사회의 정의를 얘기하고 더 모범적으로 대한민국의 노동정책을 비난을 하고 사회의 어떤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국은 이 조국을 본보기로 삼아야지 돈 있고 잘 살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나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 다음 재산 좀 잊고 가진 자들이 누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논하고 대한민국에 있어서 권력을 지고 개혁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그래서 본보기로 조국 장관을 죽이고 손혜원을 죽이는 거예요 성공했죠 어느 정도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내가 가진 게 좀 있어요 그 가지는 과정에서 털만 먼지가 나는 사람들이 누가 앞장서겠냐고 이제 그냥 돈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니들은 조용히 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저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국 장관 같은 분들이 피투성이가 되면서 개혁의 중심에 서 있던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안 그랬습니까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누가 강남 자파가 법무부 장관을 해서 검찰을 개혁하려고 그러고 사회의 정의를 외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희생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큰 울림이 될 것이고 내년 선거판도 뒤집어 놓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가 아프고 쓰라리고 정말 저들이 휘두르는 칼자루가 너무 날카롭고 우리가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느껴지지만 결국은 이 사회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에요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저들이 언론과 검찰이 총체적으로 저항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속도는 느리지만 개혁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생각은 사실 안 했잖아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저들에게 우리가 당한다는 느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류를 교체해야 된다 이제는 시대적 정의는 대한민국 친일과 독재로 100년의 기득권을 누렸던 그 주류의 교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100년 동안 모든 권력과 돈을 갖고 있던 자들이 쉽게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는 싸움이다 그래서 이 싸움은 권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상군마냥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연상군마냥 문재인 대통령이 칼자루를 휘둘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연상군마냥 검찰과 국정원과 기무사를 동원해서 마음은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합니다 검찰과 국정원과 기무사를 동원해서 다 때려잡고 대통령 특별법을 만들어갖고 막 이렇게 때려잡았으면 좋겠죠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고 그렇게 민주주의가 성식되고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거는 하나의 역사의 정의를 실현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단죄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가 민주주의는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다 때려잡고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권력을 통해서 상대방 진영을 사실상 사륙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사회의 변화와 개혁이 느리다고 생각하지만 엄청난 변화와 주류의 교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저항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매를 맞을 때는요 잘 맞는 것도 중요해요 대한민국의 100년의 카르텔이 지금 민주주의가 때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맞을 때도 우리가 아주 현명하게 잘 맞으면 언제든지 반격을 할 수 있고 반드시 대통령의 시간이 온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나머지 임기 동안 우리가 두드려 맞고만 있는 정부가 아니에요 이 순간 가장 아픈 사람은 조국과 문재인이에요 조국보다도 더 마음 아픈 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점만 잘 생각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의 교체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지만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거대한 개혁의 물결에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월권을 강요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정의를 실현하라는 것은 그거는 민주주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리고 답답할지언정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대한민국의 정의가 물들고 정말 사람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문재인이니까 문재인은 절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분이라서 본인이 이를 게 있다 그래도 저는 문재인이라는 대통령과 하나 믿는 게 있어요 정말 조국이 큰 위기에 정말로 절체절목의 순간이 오면요 본인을 희생해서라도 조국은 지키실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저 백년의 칼 검찰뿐만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은 검찰의 타겟을 잡는데 뒤에는 재벌이 있고 그 뒤에는 사법부가 있고 검찰이 있고 정치권이 있고 다 엮여져 있는 거죠 검찰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검찰도 저렇게 마구잡이로 물어뜯는 것이죠 자기네들 조직 하나 갖고 저렇게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검찰, 사법부, 재벌, 대한민국의 정치권 모든 것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지금 겉으로 보면 타겟이 조국 같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거든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많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지금은 우리가 맞는 시간이다 그러나 때리는 놈도 지치게 돼 있고 결국은 우리가 대통령과 함께 국민이 반격할 시간이 된다